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정수사 주지이며 관자재 요양병원 이사장인 원광스임입니다. 자, 오늘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올라온 얘기를 설명하고 답을 하면서 다음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초사흘인데요. 지난달이 윤사월이었습니다. 윤사월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났지만은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공감이 가시면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삼복계 귀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이 음력으로 윤사월인데요. 사찰에서는 보통 윤달에 삼사순례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달에 삼사순례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삼사순례는 보통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넓은 지역에 있는 사찰을 한 곳씩 가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윤사월이 지났지만은 앞으로도 또 윤달이 옵니다.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윤달에 삼사순례를 가는 목적, 이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질문하신 분도 삼사라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도어가 다르고 이런 곳을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셨는데요. 원래 목적은요. 자기가 다니는 절을 뭐라고 하고 원찰이라고 그러지요. 종단에 관계 없습니다. 자, 다니는 절을 원찰이라고 하고 이제 그 원찰 내에 친구가 다니는 절도 있고 또 동서가 다니는 절도 있고 또 아버님이 다니는 절도 있을 것이에요. 부모가 다니는 절에 자식도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니는 절, 동서가 다니는 절, 친구가 다니는 절, 내가 다니는 절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삼사순례의 목적은 동서가 다니는 절이 불사를 하는데 많이 어렵다. 대홍전에 기화를 올려야 되고 어렵다더라. 평상시 동서를 통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윤달에 조금 쓸데 좀 아끼고 절약해서 동서가 다니고 있는 절, 대홍전, 기화불사에 나의 형편에 맞도록 통참하는 이런 것이 삼사순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런 절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원찰 내에 여러 개의 절에 경제력이 넉넉하시면 많은 절을 하면 좋겠지만은 3개 이상 절에 가서 이렇게 시주를 해주면은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달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본사월이 아닌 윤사월 초에 들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절, 내가 다니고 있는 절 내에 또 등을 키면 좋다 하는 이런 속설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파일 날 모아진 수익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절, 불사를 합니다. 망가진 곳 또 필요한 곳을 짓는다든지 망가진 곳 수리한다든지 이러는데 이게 세지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살기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을 안 냈는데 윤달은 덤달이라고 해서 더 얻어진 달이죠. 한 달을. 그래서 덤달에 좋은 복을 지면은 내의 모든 것도 증장이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윤달에 삼사 순례를 가는데 도가 다르고 행정구역이 다른데 가야만이 오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는 내 집안 형제들이 다니는 절이 나와 같은 절에 다니는 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절에 가서 불사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 가서 통참해 주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 공덕을 짓는 것이 바로 삼사 순례의 기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부산이라도 같은 경상남도라도 내가 다니는 절에 가는 것을 삼사 순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절 이상 가시면 더욱 좋겠고 그러나 형편이 안 돼서 삼사까지도 못 가고 원차례에 한 절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사 순례를 가는 중에 보면 버스를 대절해서 다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절이 별로 없습니다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아침부터 장교를 가게 되거든요. 도가 다르고 군이 다르고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멀리 호남 지방으로, 경북 지방으로, 충청도, 충남 지방으로 이렇게 멀리 가서 세 군데 이상을 다니게 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있는 절이 있어요. 이제 멀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소주, 맥주까지 차에다 싣고 가면서 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두 잔 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다니면서 법당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예를 봤을 적에 이건 참 깝깝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불자님들 삼사 순례 가실 적에 부탁하건대 이 방송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삼사 순례 다니시면서 술 먹고 고기 한 주 먹고 그러고서 비틀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사 순례 가는 날 만큼은 그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공덕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술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불자들 좋은 절 기도처 기도 갔다 오시면서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말을 하면서 휴게소에서 소주, 막걸리 너무 마셔가지고 일반 등산객들보다도 더 취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삼사 순례 가든지 기도 가는 날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명심하십시오. 그건 다 까먹는 거야. 30년 저래된 건 몽땅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3년 후에 또 윤달이 옵니다. 경전연 2020년도에는 4월 달이 윤달이었지만 2023년 그때는 언제가 오느냐. 2월 달이 윤달이에요. 그때 명심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술 먹으셨지만 앞으로 윤달에는 삼사 순례 때는 절대 술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지난 날을 허물을 류치고 반성하려면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나는 죄를 졌으니까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차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어제까지 허물이 있었지만은 오늘부터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그게 바로 참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참회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언어로 나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삼사 순례는 그런 뜻입니다. 공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 거 덜 사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쓸 거 좀 덜 쓰고 아껴서 절 불사하는데 통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삼사 순례의 기본이지. 태웅전에 들어가서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불점만 달랑 넣어놓고 나오는 것이 삼사 순례가 아니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불자들이 휴게소에서 술을 먹고 삼사 순례 갔다 오는 차를 명폐에 붙여놓고서 비틀비틀하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꼴불견이고 불자로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삼사 순례에 대한 정의를 받은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윤달에는 예수제를 하잖아요. 미리의 자 닷글 수 자 내가 죽어서 행할 불사를 미리 한다. 내 제사 내가 지내고 간다 이래가지고 10만 원도 동참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보다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쓰십시오. 그 돈이 있으시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해가지고서 예수제 지낸다고 업장에서 설명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뭐랍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요 여자지. 마음이 예쁜 사람은 말이 예뻐요. 마음이 예쁜 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언변에서 나와요. 말이 예뻐야 됩니다. 말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뻐요. 말이 예쁜 사람은 신심도 있어요. 말이 예쁜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막 떠벌리고 그냥 그러는 사람은요. 절에 30년 댕겼어도 다 말짱 그냥 황이에요. 황.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강경을 사경을 많이 했을지라도 거꾸로 바로 막 외운다고 할지라도 말이 더러우면요.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가 뭘까요. 마음 닦는 거예요. 마음 닦는 게 불교지. 마음을 닦지 못하면 불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법복받이 주워입고 큰일을 챙겨나고 불명이 몇 개 된다고 하고 자랑을 해봐도 다 헛일이에요. 제가 주제로서 순임으로서 그걸 많이 받게 되면 하는 소리예요. 직설법을 바로 쓰는 겁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부터 라도 말을 예쁘게 하고 누가 좋은 일 하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러시면 이제 지난 허물은 자꾸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야 됩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몸에 자연스럽게 배서 꿈속에서도 예쁜 말을 해야 돼요. 꿈속에서도 그렇게 몸에 배고 그것이 수행인 거예요. 그것이 공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보살님도 선방에 가서 스님들 참산하는 거 흉내내고 앉았지만 마음이 더러우면 그건 백반에도 헌일입니다. 스님들도 매한가지예요. 선방에서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헌소리 쳐도 공부를 잘했으면 공부한 것이 표가 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표가 날까요? 언변에서 표가 납니다. 조금 실수한 것은 이해해 줄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상대방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행이 잘 된 겁니다. 허투루다가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길을 잘 모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제가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잠깐 읽었어요. 누가 쓴 글리인데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저도 글을 썼으면 그렇게 똑같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혼자 새기가 뭐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요. 귀를 쫑긋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들, 따님 입장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같은 집의 행복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나는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에 사는 큰 아들레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문을 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 외울 게 많아 헤맬 수 있기 때문이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으로 좋았는데 작은 아들레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만들었다. 언제 내가 가더라도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것 그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기분을 좋게 했다. 우스게 말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 못 찾아오시게 그랬다는 말이 있다. 설마 그럴 일이라마는 아주 헛말은 아닌 듯한 생각이 든다. 결혼한 아들네 집에 가는 일 김치를 담가서도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라는 말은 누가 만드는 말일까. 그런데 엄마가 오실 때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 사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라고 만든 두 아들 내 집 비밀번호 그것만 생각을 하면 가지 않아도 든든하고 편안하다. 그것은 내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무엇보다도 두 며느리의 배례가 아니었을까. 어때요?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뭐가 배례입니까?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영어로 만들어 놓은 이 아파트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도 아들 형제가 어머니 집 비밀번호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오시면 오셨다 가시라는 그 배례 얼마나 좋아요. 이제 30대 40대 며느리 아들 되시는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집의 비밀번호와 내 집 번호가 같지만 해줘 보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